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유튜브에 더럽게 먹는 사람이라고 쳤는데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우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더럽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제목이나 영상, 글, 태그, 기타 등등 모든 것에 더럽게 먹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겠지 하고 댓글 그냥 넘기고 가려는데 갑자기 분위기 세지는 거 있잖아요 갑분세, 어쩌면, 혹시, 설마,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다시 해볼게요 더럽게 먹는 사람 더럽게 먹는 사람 아니 왜 그런 거죠? 제가 뭐 더럽게 먹는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왜 제목이나 글에 더럽게 먹는 사람이라는 뭔가 언급이나 그런 텍스트가 있어야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뭔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그런 결과인 건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더러운 사람 뭔가 이런 걸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나온다는 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영광이 아닌가? 실제로 이 댓글을 써주신 분도 식욕을 떨구려고 검색을 하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더럽게 봐주시는 것도 저한테는 칭찬이 아닌가 싶네요 지나치게 긍정적인가요? 식욕 제어를 위해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제 영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럽게 먹는 사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신나 너무 좋아 제가 원래 신나도 잘 표현을 못해요 지금 너무 신나요 더럽게 먹는 사람 더럽게 먹는 사람 더럽게 먹는 사람이다 인생은 더러워 더럽고 추악해 더럽고 추악해 더럽게 먹는 사람 한입끝끝끝니다 감사합니다.